해야 돼요. 듣기 슬픈œ. 아 김사대요. 아 귀여워. 해야 돼요. 듣기 슬픈œ. 아 김사대요. 아 귀여워. 나도 잡아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쉽네요. 무척.. 한번 공개해보세요. 이제 공개인가요? 오퍼컷! 진짜.. 제가.. 아.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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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그렇지만 머리에 미쳤어 나 오늘 진짜.. 나 오늘 진짜.. 여러분 제가 근데.. 아 이게.. 사진 찍어서.. 제가 짧은 척 한건지 생각보다 길어요. 왜요? 왜 짧은 척 했을까? 하나 둘 셋! 방탄에.. 방탄에.. 찍힌거라 김윤씨 귀여워 왜요? 아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여줄 때 손에 힘이 꺼져 있어서 이래서 짧아보였는데 이게 아니고.. 어 그래도 짧은데요? 아니.. 어디 갔나가? 가사 자라 아무리 판매를 잃으면 어디든 아까들아 넵 잠시 너무 높은й 이런덱 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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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